모카 연유 크림빵 뭐랄게 꽈베리 이거 되게 맛있네 모카 연유 크림빵 베이글 식빵 딸기잼 간절치 오메갓 연유빵 그린맛 이따가 줄거야? 야 너는 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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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적당히 고소 계란물 도둑 부엌 다진마늘 고추 다진마늘 스파이크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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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요? 이거 왜 이렇게 굽는거야? 와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와보세요 앞으로 여기다가만 긁어 우윽 우윽 이거 로제 떡볶이 아닌 것 같은데? 나는 로제 떡볶이 세트를 좋아했어. 근데 아닌가 봐. 아니, 지금 작업을 할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아, 바보같은. 그러니까 뭔가 항상 잘못 봐가지고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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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좀 더 맵은 되어 있어요. 어떤 거, 왜 이렇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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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도 마트에서 봤던 그걸로 한번 점화해봐. 그런가? 그거는 딱 고정돼서 돌리기만 하면 빠질 것 같아요. 소주나 맥주에서 와인으로 바뀌었네. 소주 마시다가 소주 조금 먹다니 막걸리인 쪽 맛이. 시큼한 맛이 좀 나고요. 탄산이 약간 가미되는. 소주 마시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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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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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를 치즈 치즈를 치즈 치즈 에피소드 치즈 후식 맛있다 맛있어? 간장 대파 vocês 양념을 대파 양념에 볶아주세요 고기를 바르는 중 고기 계란 양념을 양념을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